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윤식씨와 아이스크림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한 번 입장 부탁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맞춰서 붙어서 서주시고요. 인사 전에 포토타입 먼저 가져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세요. 지난해 데뷔를 하자마자 1위를 했으면서 재회신인으로 전과된 아이돌으로 떠오르는 글로벌 대세 볼그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번엔 가운데 한 번 봐주시고요. 빨간색도 검정색, 흰색도 다양하게 아주 예쁘게 입고 왔어요. 네, 이번엔 오른쪽 한 번 봐주세요. 네, 역시 글로벌 아이돌인 이유가 있네요. 패션도 딱딱 잘 봤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 콘서트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돌이 드림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요. 영광스럽고 준비한 무대 열심히 보여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힙합! 이 키워들에 관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데뷔 일주일 년을 맞이하셨잖아요. 1년 동안 함께 지르면서 알게 된 멤버들의 비밀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뭔가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리더 선연연이가 곡을 이렇게 잘 쓸 줄 몰랐어요. 오! 딱 맞는 그 색깔을, 아이돌아가 있는 색깔을 그런 곡을 너무 잘 써서 끝까지 몰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소연 씨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아, 그냥 저는 우리 멤버들 사랑이 때문에 열심히 쓰고 있고 그렇게 말해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기 씨. 네, 우리 중국 팬들도 보고 계세요. 네, 네. 중국어로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돈의 친구들, 이 한국 팬들도 оф시 이혼을 받을 수 있고 네, 중국 상에서 일본의 주변에 와주신 지적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반찬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최고입니다. 다음은 민능 씨가 태국어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가 태국어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진현의 대학생을 통해 이 교역을 통해 교역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가장 combining 수단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글로벌 걸그린데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돌 여러분 멋진 무대 기대하겠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도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통에 가면서 팬분들이 보고 있어요. 하이파이브 한 분 힘차게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짠! 네 좋아요. 짠!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녕! 짠!